APL 딜리오! 이게 잉이거든요 아, 밖에 있어 가지고 위치 다 보이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주묵 자, 그래도 뒤쪽에 숨어서 자, 이거 넥코어 선수 정말 무지막지한 피지컬 보여주긴 했는데 아니 이거 해체 하다가 페이크 넣어주고 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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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플레이로 막아냅니다 특정 데미지 차단 1 이거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동시에 다 들어오는 건 못 막았죠 한 번에 러쉬에 올렸는데, 네일리오 탈취타임에서 고속출에 밟은 거 알았죠 닐료 선수! 뒤쪽에blo맞나게 KTYXнет 자교전? qualifications 상황이죠 아직은? 아직은 Kasty의 부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ikka소 liberation 제트라켓 선수를 잡아주는 신타즈 선수! 그리고 위에서! 신타즈! 많은 것이 달려있었습니다만 오! 그래도 오! 하지만